공병호 TV의 공병호 단 한 군데를 제외하고 모든 그런 서울의 구청장이 다 민주당 일색이었습니다. 지난번 공병호 TV의 시사대담에 나왔던 유튜브 채널 자유의 창 김재홍 씨는 이미 투개표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지방선거에도 부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언한 바가 있습니다. 의혹을 규명하는 방법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결과를 갖고 엑셀 분석을 해보면 아주 특별한 통계적 변칙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통계적 변칙이 정상과 지나치게 크게 벗어나는 것이라면 지방선거에서도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그런 가능성과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6월 17일 날 유튜브 채널 파트너스 HS가 엑셀 분석 작업을 거친 다음에 내놓은 영상물의 제목입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도 역시나 데칼코마니가 나오네요. 조작이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라는 그런 주제의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파트너스 HS의 발견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너 HS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쉽게도 사전투표에서 워낙에 표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당일 투표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이기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조작을 진행한 이유는 한번 연습삼아 했을 수도 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을 들어둔다는 생각으로 조작을 진행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방송 내용을 모두 7가지의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 단순히 의혹을 넘어서 실제로 점점 드러나는 이 시점에서 2018년 6.13 지방선거의 부정 의혹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방법은 통계적으로는 아주 유사한 방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시장 도지사 선거의 사전 선거에서 조작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락을 바꿀 정도의 흐름은 없었다. 그 이유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슈와 바른미래당 존재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우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락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선거에서 조작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바로 파트너 HS님의 분석 결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시장, 전북지사, 전남지사, 제주도지사 네 군데는 전혀 조작이 없었습니다. 네 군데 모두 야성이 특별히 강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 경우에는 후보가 굴직굴직한 후보가 세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일본 후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74.86% 전북지사와 제주도지사인 89.04%를 차지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특별히 손을 댈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전라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에서 조작 상황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농후하다. 통계적 분석 결과는 전라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의 사전투표에서 조작 개입 가능성을 상당히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시면 차이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 일본 후보가 평균적으로 8.84%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정하게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습니다. 이것은 아주 통계적으로 특별한 경우입니다. 아마 21대 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나온 것도 바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가 골고루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12% 내외로 높고 통합당은 마이너스 12%로 낮았기 때문에 의혹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우 자유한국당 후보의 경우는 평균 7.93% 정도 당일 투표율에 비해서 사전투표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앞쪽에 8.84%가 민주당에 앞서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마이너스 7.93인 차이가 발생한 것은 바로 바른미래당의 3번 후보가 물타기를 했기 때문일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분석작업을 수행한 파트너 HS는 차이의 분포는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쉽게 이야기하면 통계적 변칙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적으로 일어나기가 아주 힘든 경우가 21대 총선에서도 일어났지만 바로 유일삼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서도 분명히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대구시장과 경북시장의 경우에도 이 같은 개입의 증거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대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무척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무려 10.40%포인트 앞섭니다.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가 아주 강한 대구시에서조차도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을 뺀 차이면에서 민주당이 10.40% 앞섭니다. 경북지사의 경우에도 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6.86%포인트 앞섭니다. 그런데 경북지사의 경우에는 민주당과 통합당만 비교하면 얼추 플러스 8% 마이너스 8%를 기록합니다. 두 개의 차이는 16%나 됩니다. 아주 큰 차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경북지사의 경우에는 표본수가 무려 84만 99명입니다.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를 나누더라도 각각의 한 40만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규모의 표본 집단입니다. 따라서 당일 투표의 양당 후보 득표율과 사전투표의 양당 후보의 득표율은 크게 차이가 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유권자의 집단을 모집단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84만 99명입니다. 거기서 두 개의 표준 집단이 나옵니다. 당일 투표 그룹의 표본 집단 그리고 사전투표 그룹의 표본 집단이 나옵니다. 표본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통계학의 법칙인 대수의 법칙 표본수가 크면 클수록 표본 집단에 추출한 값은 모집단의 최종값과 일치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될 정도의 엄청나게 기이한 통계적 변칙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 보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보시게 되면 경북지사의 득표율이라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표본수는 84만 99명입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2.95%를 얻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56.41%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의 지표이자 기준점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엄청나게 손을 댄 것 같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48.72%로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40.11%보다 더 높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에 응한 사람은 대부분 주민등록지가 경북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고를 경북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집단을 이용했는데 당일 투표의 득표율과 엄청난 격차를 벌리는 것은 통계적 변칙이자 통계학 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사전투표가 더 놀라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6.86% 앞서고 자유한국당이 마이너스 6.59%를 기록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통계학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법칙인 대수의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21대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배제하고 당일 투표만을 대상으로 하는 출구조사가 당일 투표 결과와 엄청나게 다른 민주당과 통합당사의 큰 격차를 나는 그런 출구조사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출구조사가 엄청나게 거짓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로 사전선거 조작술의 유력한 증거물로 들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일 투표를 했으면 40만 넘어서는 그런 표본수를 갖고 있으면 당일 투표의 득표율과 비슷한 게 나와야 되는데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완전히 최종 결과 사전투표에 조작된 값을 고려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일 투표를 대상한 출구조사하고 출구조사에서 발표한 결과가 엄청나게 격차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이다 이렇게 한 건데 비슷한 경우가 어디서 발표했냐. 여러분 경북지사 득표율에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관외 사전투표의 줄치논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 이상 정도의 관외 사전투표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섯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중간을 접으면 데칼코마니 모습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항상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율이 늘 마이너스고 민주당은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율이 항상 플러스고 그렇게 해서 딱 데칼코마니 두 개를 접으면 물감이 딱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항상 사전투표에서 당일투표율 보다 플러스 8%를 앞서고 통합당은 항상 8%를 뒤처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연습 삼아서 사전투표에 대한 조작을 행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hs 파트너님은 혹은 보험을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대구시장 득표율 보시기 바랍니다. 표본수가 81만 8341명입니다. 당일투표율은 압도적으로 자유한국당 이 후보가 이겼습니다. 36.78% 대 56.64%입니다. 관외 사전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 놀랍게도 놀랍게도 관외 사전투표의 표본수가 16만 5240명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52.43%로 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이것은 통계학 법칙에 어긋납니다. 관외 사전투표도 반드시 당일투표와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통계적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당일투표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불구하고 여름 사전 득표율을 빼기 당일투표에서는 무려 10.40%포인트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을 향한 거대한 행진은 21대 총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분석 결과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한 파트너 hs님은 이 작업을 끝내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여러분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표는 유권자들이 부지런히 하지만 개표는 또 다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강하게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엑셀 작업을 통한 파트너 hs님의 작업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